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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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성인의 접종률은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2차 접종률은 5%입니다. 지난 3월 캐나다의 국내 총생산 GDP가 1.1%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1달 동안 연속 성장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월보다는 여전히 1% 낮은 수준입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는 총 20개 분야 중 유틸리티와 매니지먼트 분야를 뺀 18개 분야에서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과 레노베이션 등의 건설업과 부동산, 보건및 교육, 사회복지 등의 공공분야와 오일게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4월에는 다시 경제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3차 대유행의 방역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매업과 숙박, 숙식업이 다시 감소하고 제조업과 부동산도 위축되면서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3차 유행이 이어진 5월에도 경제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백신 접종률과 환자 감소, 규제 완화를 들어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가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전망입니다. 온테리오주 토론토 DBP에서 오토바이 2대가 주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경 던밀로디 인근 DBP 남부 방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9세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여성의 일행으로 추정되는 35세와 40세 남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DBP에서 과속질주하다 철지의 분리대를 들이받은 첫 번째 오토바이와 중심을 잃은 두 번째 오토바이가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기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날 오토바이 5대가 차량들을 앞지르고 차선에 오가며 과속질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에서 10대 청소년 11명이 화이자 백신 대신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벤쿠버 보건 지역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12명에게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은 현재 화이자 백신만 맞을 수 있는데 의료진의 실수로 모더나를 접종한 사실이 드러나자 보건 당국은 즉시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교육하겠다고 강조하며 접종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국은 최근 모더나 백신이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었다며 모더나 백신이 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전국의 1일 신규 환자 수는 2,115명으로 온타리오주 900여 명, 메니토바주 300여 명, 괴백과 알바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200여 명씩 늘었으며 하루 사망자 수는 1차와 2차 대유행보단 적은 수준이지만 연이 30에서 40여 명의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200여 명으로 줄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00여 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어 위중증 환자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연방보건당국은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추이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3차 대유행의 정점을 넘어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트루더 연방총리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봉쇄 해제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경 봉쇄 해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데 대해 트루더 총리는 많은 사람들이 양국이 다시 개방되기를 원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경을 열었다가 바이러스가 확산돼 다시 봉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요구가 아닌 캐나다인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전국의 백신 접종률과 국내 환자 추이에 따라 봉쇄 해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 봉쇄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시작돼 이달 21일까지 추가 연장됐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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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